수도권에서 출발하는 여수와 순천, 광양행 고속버스의 운임이 최대 4,600원까지 인하됩니다. 지난 2일부터 수도권에서 여수, 광양, 순천 등으로 운행하는 고속버스 노선의 거리가 평균 약 38km, 시간은 27분이 줄면서 일반 고속의 경우 1,920원, 우등고속의 경우 2,920원 운임이 인하됩니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이번 경로 변경에 따라 천안논산고속도로를 경유하게 되는 인천과 여수, 순천간, 동서울과 광양간 3개 노선은 정안휴게소의 환승정류소에서 환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안과 여수간 노선은 하루 6번, 정안과 순천간 노선은 하루 10번 운행 횟수가 늘어나고 수도권과 중부권에서 광양으로 가는 11개 고속버스 노선에 신설돼 여수와 순천, 광양으로 가는 길이 한층 편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